영기야! 영기! 영기야! 영기!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상치 못한 일도 너무 재밌어요 저 친구가 무대에 서고 싶었나봐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무당벌레도 본 것 같아요 아직도 귀엽게 생겼군요 무당벌레는 여기 공원이라서 그런지 자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벌레한테 괜찮으신가요? 네 저희가 원래 날아올라가 마지막 곡이었는데 제가 자꾸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꾸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겠어요 또 이게 또 give&take 박수도 쳐주시는데 네 저희가 한 곡을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곡은 춤추는 거에요? 춤추는 거에요? 그거 약간 벌레 때문에 춤추고 싶어요? 네 네 마지막 곡은 저희 드림캐쳐의 데뷔곡이었죠 네 드림캐쳐의 데뷔곡? 와 드림캐쳐의 데뷔곡인 체이스 미 와 체이스 미 와 우리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저희 드림캐쳐 체이스 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희 드림캐쳐에게 항상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체이스 미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